셜리 군인 블록체인 지갑 만들었는데요 지갑에 넣으면 지갑이 너무 옮겨지죠 지갑에 안 넣었는데 어떻게 옮겨져요 이것도 아니고 자 이런 행사 이거 다 끝냈고 네 해시태그 나의 나의 블록체인 사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슬펐습니다 나의 블록체인 사연에 좀 보내주시지 왜 해시태그 나의 블록체인 사연 안 보내주세요 그 대신 문의 메일은 많더군요 가지각색의 문의 메일이 많았습니다 다 일일이 답변 달고 이번에는 늦지 않았죠 이번엔 답변 지금 못 드리거나 이메일이나 댓글이나 제가 안 한 분이 딱 두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해시태그 나의 블록체인 사연 그거 제가 뭐 여러분이 안 보내주신다면 현장에서라도 오픈모인 현장에서라도 여러분은 다 들을겁니다 그럼 바로 뉴스로 넘어갑시다 네 오늘은 최초로 제가 뉴스를 좀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원래 뉴스를 잘 못하는데 오늘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첫번째는 오늘은 좀 약간 지역별로 많이 다뤄 볼게요 첫번째는 러시아 쪽을 좀 다룰 건데요 얼마 전에 그거 그거 알아요? 푸틴이랑 비탈릭이 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시죠? 푸틴이랑 비탈릭 뷰테린이랑 만난 거 알고 있지? 약간 장난 아니었잖아 그거 무슨지 네 그래서 비탈릭 뷰테린이 러시아 사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러시아 사람인데요 이번에 그 세인 피러스버그에서 국제 경제 포럼이라는 걸 했대요 6월 1일부터 3일까지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패널로서 비탈릭 뷰테린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기술이라든지 그게 러시아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럼이 끝난 후에 푸틴이랑 잠깐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도 비탈릭을 지지를 하고 러시아 파트너들 러시아에 있는 인더스피라든지 그런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딧에 보면 그 비탈릭이 짧은 대화를 brief conversation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푸틴이랑 재밌는 게 뭐냐면 형 기억나? 러시아가 엄청 비트코인이 적대적이었거든요 아 맞아 엄청 적대적이었어요 정말 적대적이었어요 어느정도로 적대적이었냐면 2016년 3월에는 러시아에서 어떤 법안이 있었냐면 암호화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7년 동안 감옥에 간 그럼 진짜 비트코인 클라이언트 포크 딱 했다가 감옥 가는 거잖아 그치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는 러시아에서는 빡세게 규제를 했었는데 현재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후위적인 태도를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번에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는 암호화 화폐, Cryptocurrency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의회에서 청문회를 했대 러시아 의회에서 청문회를 했는데 그때 러시아 중앙은행의 데퓨티 가버너 그러니까 부은행장인 올가 스코로보 가토바 이름이 너무 이상한데요 중앙은행 부은행장이 6월 초에 관련 법안이 이제 러시아 의회에 제출을 하겠다라고 시서를 했다니까 아마 조만간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됩시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덧붙여 가지고 이 사람이 또 뭘 했었냐면 러시아가 국가 차원의 암호화 화폐를 개발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러시아 완전히 국가 암호화 화폐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러시아에서는 예전에는 정말로 빡세게 주제를 했었는데 현재는 좀 더 주제가 좀 더 어떻게 보면 호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신이 없어 팍팍 변하니까 나라들이 그 태세 자체가 맞아 맞아 그리고 2월달에 있잖아요 2017년 2월달에는 드미트리 매드데이의 회총리도 얘는 다 이름이다 그 사람도 이제는 비트코인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당히 좀 호의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구요 앞으로 네 잠시만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관련인 건데요 중국에서는 큰게 이번에 아마 다 아시겠죠 다 아실텐데 이제는 중국 3대 거래소가 있죠 후오비랑 OKCoin이랑 BTC China에서 어 지난 2월달에 약간 자본 유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본 유출 우려가 있어가지고 출금을 다 금지를 시켰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4개월 만에 인출을 다시 재개를 하게 해줬고 그래서 보면 후오비는 뭐 50비트코인 OKCoin이랑 BTC China는 10비트코인 1일 한도를 이렇게 풀어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게 이제는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든지 약간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러한 표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 곤혹을 좀 많이 치른 거 같은데 이런 표준을 마련해서 이제는 다시 거래를 재개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래를 재개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게 요즘 ICO ICO 관련해서 규제가 엄청 없죠 없지 너무 없지 진짜 몇초만에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이 벌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하고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얼마전에 뉴욕에서 컨센서스라고 그게 아마 제일 큰가 가장 뭐 유명한 것 중에서 컨센서스 2017 네 컨센서스라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큰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이제 화두가 됐던 문제가 ICO의 적법성 ICO가 이게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건지 이 ICO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가장 메이저한 가장 주요한 이제는 안건 중 하나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중앙은행이라든지 중국에서도 ICO 관련 규제를 좀 만들려고 한다 빠르네 진짜 빠르네 중국은 여기에서는 최고인 이거 세계 최초 아냐 ICO 규제는 ICO? 거의 엄청 빠른 거로 솔직히 ICO 관련해서 미국에서 청문회에서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약간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가보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제는 그 발전 속도라든지 그게 너무 빠르고 규제 같은 것도 좀 열려있는 측면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는 이제 스웨덴으로 스웨덴으로 한번 가볼까요 스웨덴에서는 이거는 막 메이저한 뉴스는 아닌데요 재밌어가지고 제가 뽑아왔는데 매티아스 썬딘이라는 스웨덴 국회의원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2014년도에 선거에 당선이 돼가지고 스웨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이제는 비트코인 관련 스타트업을 약간 팍팍 밀어줬던 약간 이런 사람이네요 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리고 2014년 선거 때도 그 후원금 있잖아 선거 후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았어요 아 서콜 근데 이제 2비트코인밖에 못 받았어요 아 그래도 2014년이니까 한 몇십 50만원도 안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뭐 진보된 성향을 보이시는 그런 분이신거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국회의원직을 하다가 지금에 스웨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BTCX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BTCX에 의사 의사의 의장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아예 이제는 비트코인 이제는 사업활동을 하러 의사의 의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떤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중앙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너무 힘이 세잖아요 그니까 이쪽에 몰려있는 권력을 일반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에 자기는 관심이 있었다 그래 그래서 자기는 정치를 한 처음에 시작한 이유도 그 중앙화된 권력을 일반 사람들에게 분산화된 방식으로 나눠주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정치를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음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자체도 금융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분이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그 분이 이제 비트코인 사업으로 옮겨가셨다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법을 국회의원분들도 이쪽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셔야 되고 이해하는 게 가장 빨아먹으면 그냥 사업하는 거잖아 음 혹시 이걸 보고 계신 국회의원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부 관계자분들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국회의원 인터뷰를 한 거는 전세계 블록체인 기회에서도 별로 없어요 있나? 별로는 없어요 이렇게 일대일로 개인 채널에 와서 인터뷰를 한 케이스는 없지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레스의 캐나다의회와 호주의회 그거는 있지만 그렇죠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레스라는 사람이 그게 언제였어? 캐나다의회에 2015년? 의회에 가서 비트코인을 설명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멋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캐나다 국회의원들이 좀 많아 아 비트코인 좋구나 법이 그냥 바뀌었어 거기가 180도 바뀐 케이스잖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밌는 거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또 특이한 거 있었나요? 아니 뉴스는 이 정도가 다인 거 같아요 뭐 GPU가 엄청 많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아 그거는 뭐 지금 전세계에서 끌고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더리움 난이도 채굴 난이도 올랐다는데 올라서 하기 힘들대 채굴하기 힘들다는데 이제는 GPU 파이타이밍이 아닌가 슬슬 빙하기 폭탄이 이제 빙하기 언제지? 이제 시작이 됐지 그래서 갑자기 난이도가 힘들어졌지 일반적으로 하루에 그 채굴하던 양에서 반으로 뚝 줄었어요 재성 재성님 3만원 말고 맛있는 거 사들고 가도 돼요? 나는 오세요 라고 했어 뭐가 대윤호 포배윤님 안됩니다 백텀이 올랐죠 네 그래도 뭐 올라도 똑같고 내려도 똑같고 다 같습니다 계속 모르긴 하네 진짜 많이 올랐긴 하네 네 아 가격 안 물지 그래요 가격 진짜 확인은 매일 하는데 확인해서 그거에 흔들리진 않죠 응 생활은 다른 걸로 투자는 그냥 투자대로 그쵸 네 이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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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 비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